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최우자연정의 현상은 에이트공대 입니다 이거는 1980년대 초반인가 78년인가 79년인가 그 정도에 나왔어요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그때도 칼라 tv 가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인기가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 였습니다 에이트공대라 가지고 지금 영상을 보시면 이 자동차가 밴 자동차가 지금 보시면 세가지 톤으로 위에는 회색 중앙에 빨강 그 다음에 밑에는 검정색 이렇게 색깔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에이트공대는 이렇게 전부 거의 검은색으로 검정색 자동차로 생각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억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저도 이 검정색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에 바로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감사합니다